18. 최여사와 유상화 검정 원피스에 두 줄기 늘어진 진주 목걸이가 인상적이었다. 19. 중년의 여자가 풍기는 멋이란 잔잔한 물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퇴락한 쓸쓸함도 아닌 먼 곳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향내음처럼 은은한 기다림이 숨어 있었다. 20. 최여사는 정적이기보다는 무척 동적인 사람이었지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따금씩 그녀가 갖고 있는 중년의 분위기는 상화로 하여금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곤 했다. 20. 상대방은 최여사의 친구인 듯 했고 통화는 길어지고 있었다. 21. 상화는 밖에서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파에서 일어섰다. 22. 최여사가 잠깐만 하고는 수화기를 한 손으로 막더니 22. 유하백 곧 끝나요. 그냥 거기서 담배 피우세요. 23. 라고 하면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23. 그리고 최여사는 손님이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사정을 하다시피 하여 통화를 끝내었다. 24. 미안해요 유하백. 정말 미안해요. 기다리면서 내 흉을 얼마나 봤을까 유하백이. 25. 최여사는 소파로 자리를 옮기면서 몇 번씩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25.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통화가 길어질 때도 있죠. 26. 내가 나와 있으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이 통 없어요. 27. 오랜만에 친구하고 통화가 되면 자연히 말이 길어지는군요. 27. 어머 나 좀 봐. 내 변명하느라 유하백 차도 안 들였네. 28. 상화는 차를 방금 마시고 왔다며 일어서려는 최여사를 말렸다. 29. 숙소는 박태준씨께서 오피스텔을 빌려주셨다고요? 29. 네. 부산까지 다녀오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30. 어때요? 갑자기 한가해진 것 같지 않아요? 30. 저야 한가해졌다고 느낄 만큼 바빴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30. 제 개인전에 오히려 손님처럼 팔짱 끼고 앉았던 때가 많았었는데요. 31.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최여사님 열성을 따라갈 수 있었어야죠. 31. 감사의 말인지 불만의 말인지 감잡기가 어려운데요? 32. 둘 다입니다. 32. 상화의 웃음소리에서 생기가 베어나왔다. 33. 최여사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의 상화 모습이 아니었다. 34. 2년 반쯤 되었을까? 34. 일관계로 뉴욕에 갔다가 한국 문화원에 들렸던 최여사는 34. 로비에 걸린 상화의 그림을 보고는 서둘러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탔었다. 35. 최여사가 알고 있는 것은 상화가 30대 중반의 나이라는 것과 35. 여기저기 문의해본 끝에 어렵게 알아낸 그의 집 전화번호가 고작이었다. 36. 상화와의 첫 번째 통화에서 최여사는 그가 사람 만나기를 몹시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37. 특히 한국에서 왔다는 최여사의 말에 상화는 말을 끊기도 했었다. 37. 이튿날 두 번째 통화에서 그는 과음을 해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며 37. 술에 취한 목소리로 그러나 매우 예의바르게 최여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였다. 38. 그때 시간이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발음조차 잘 되지 않는 듯 했었다. 38. 최여사는 몹시 불쾌했다. 39. 화랑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 오지만 그렇게 무례한 작가는 처음이었다. 39. 더구나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40.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날 필요도 없다는 생각으로 40. 기분 전환도 할 겸 산호세의 박물관을 찾아갔었다. 40. 하는 일이 화랑이고 보니 매일같이 그림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41. 새로운 그림을 대할 때면 언제나 마음이 설레이던 그녀였다. 41. 제2 전시관을 돌아보고 나오던 최여사는 복도 한쪽 면을 거의 메우다시피 한 대형 그림 앞에서 놀란 듯 걸음을 멈추었다. 42. 그리고 그녀는 말로는 표현 못할 흥분과 전율을 느꼈었다. 43. 색채와 선과 면의 만남은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미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44. 작가는 시종일관 독창적인 분노림으로 오묘한 색깔과 치밀한 구성의 선과 면을 통해 강하고 부드러움, 희망과 침몰, 44. 기쁨과 비애 등 서로 상반되는 인간들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함께 묶어놓고 있었다. 45. 작가의 땀과 고뇌와 정열이 그림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45. 그림 앞에 선 지 한참 만에 최여사는 작가의 이름과 그림 제목을 적어놓은 안내표를 보았다. 45. 거기에는 이유라는 그림의 제목과 유상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46. 황급히 박물관을 나온 최여사는 상화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집 주소를 겨우 알아낼 수 있었다. 47. 다음 날 아침 전화를 생략한 채 곧바로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47. 배를 누르자 누구냐는 물음도 없이 바로 문이 열리며 온통 물감이 튀어있는 골덴바지와 스웨터를 걸친 유상화가 서 있었다. 48. 거의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며 그에게서 받은 느낌은 성공한 재미 화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처절한 소외자의 모습이었다. 49. 서울은 지금 봄이겠군요. 라고 말할 때와 49. 전 서울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는 것이 최여사는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었다. 49. 그날 최여사는 아파트를 나와 숙소까지 걸으면서 어쩌면 상화가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49. 그때 화랑일이 급해서 서울에 돌아온 최여사는 상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에 오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49. 마치 사경을 헤매이는 사람을 아무 곳에나 버리고 온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49. 그의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생각은 다음 문제였다. 50. 그리고 상화에게서 서울에 오고 싶다는 말을 듣기까지 꼭 1년이 걸렸다. 50. 누구보다도 미국에서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던 최여사는 상화가 소리내어 웃고 농담의 말까지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의 작은 변화가 오히려 기쁘고 고마웠다. 50. 어제 미란이는 최여사를 아니 이모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51. 그렇게도 완강하게 결혼을 거부하던 미란이가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는 건 놀랍고 반가운 일이었다. 51. 상화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듯한 순수한 성품이며 예의바른 태도 등을 몹시 좋게 생각하던 최여사였으면서도 막상 미란의 짝으로 선뜻 찬성해 주기에는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52. 미란이 그의 성격을 견뎌 낼 것 같지가 않았다. 52. 그러나 어제 미란을 만나고 난 뒤 최여사는 상화가 떠나고 난 뒤에 받을 미란의 아픔을 걱정하게 되었다. 53. 유하베 사무실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요? 54. 전 오히려 여기가 편합니다. 최여사님께서 답답하시면 나가도 되고요. 55. 상화는 방금 이발한 머리가 왠지 허전하고 어색해서 자꾸만 뒷머리를 손으로 극적였다. 55. 유하베기 괜찮다면 됐어요. 나야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여기가 좋죠. 55. 최여사는 책상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두 개의 봉투를 들고와 상화 앞에 놓았다. 55. 위에 있는 노란 봉투는 서울과 부산 전시회에 관한 서류가 들어있어요. 55. 내가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 서류를 보고 평가해보세요. 55. 웬만하면 후한 점수 줘야 돼요. 55. 전 이런 거 봐도 모릅니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56.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이에요. 55. 화가와 화랑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자신의 전시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56. 심지어는 경비까지도. 56. 그리고 하얀 봉투에는 매매된 그림값과 영수증, 세금 관계 서류가 있어요. 57. 확인해 보세요. 57. 상화는 그림값을 받을 때가 제일 쑥스럽고 불편했었다. 57. 더구나 자신을 서울까지 불러준 최여사 앞이라 더욱 그러했다. 57. 최여사는 봉투를 들고 머뭇거리는 상화를 보며 매사 빈틈이 없고 당돌한 미란을 연결시켜 보았다. 58. 유하백. 미국에서도 그림값 받을 때 그래요? 58. 유하백한테 그림은 중요한 생활이에요. 59. 그림이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죠. 59. 마찬가지로 돈이 없이도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59. 자연스럽게 생활인이 되도록 노력해 봐요. 60. 액수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그래요. 60. 적어도 내 몫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죠. 60.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어요. 60.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0. 최여사님 뵙지 못했으면 제게 서울은 꿈도 꾸지 못하던 먼 곳이었습니다. 61. 이번에 가면 열심히 생활하고 그림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뵈러 오겠습니다. 61. 상화의 말을 들으며 최여사는 매우 흐뭇했다. 61. 예술가는 우선 순수해야 된다. 61. 그래야만 순수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62. 순수하지 못한 작품은 이미 예술성을 상실한 것이다. 62. 최여사는 몇 명의 안타까운 경박 제자를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 62. 그들 중에는 경박스러운 인격 때문에 아까운 재능을 버리고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화단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63. 나이 먹은 여자의 괜한 잔소리로만 듣지 않았다니 오히려 내가 고맙네요. 63. 난 화가들의 개인 생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64. 그런데 유하백에겐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64. 난 유하백이 좀 더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64. 유하백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집안에 애물덩어리가 생각나네요. 64. 걔도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64. 애물덩어리라뇨. 누구? 64. 미라뇨. 그 나이에 그러고 있으니 애물덩어리지 뭐예요. 64. 아, 네. 64. 상화는 아침에 주차장에서 이발을 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던 미란이가 생각났다. 64. 몇 군데 전화 연락도 해야 되었고, 그동안의 서울, 부산 생활을 일기 형식으로 메모하던 것도 남아있는 등 한가한 시간으로 미루어두었던 일이 있었지만, 64. 상화는 이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찍 오피스텔을 나서면서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64. 미라닌. 겉으로는 영악스럽고 당돌해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애예요. 65.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할까요? 65. 걔는 어려서부터 우는 일이 없었어요. 특히 남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66. 내 생각엔 아마 걔 엄마가 그렇게 단련시킨 것 같더군요. 67. 언니는 자존심이 굉장한 여자거든요. 미란이가 언니를 꼭 닮았어요. 67. 어머니하고 단 두 식구뿐인가 보죠? 67. 네. 미라닌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컸어요. 67. 미란이도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냈겠구나. 67. 상화는 맑은 봄날에 빨간 책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꼬마 미라니를 상상해 보았다. 67. 일찍 돌아가셨나 보군요. 67. 미라니를 봐서는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죠. 68. 미라니가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미국으로 갔는데 68.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 있어요. 68. 딴여자하고. 69. 그쪽에서 아주 이혼 얘기를 꺼내는데 69. 언니는 미라니가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69. 미라니는 자기가 결혼을 하면 엄마는 이혼할 테니 69.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며 69. 그 나이가 되도록 남자친구 하나 사귀질 않았어요. 69. 최 여사가 미란에게 갖고 있는 애정과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진하게 전해졌다. 69. 상화는 최 여사의 말을 통해서 그동안 미란을 바라보던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허상에 지나지 않았나를 알 수가 있었다. 69. 미란이 갖고 있는 어떤 벽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70. 그 뒤에서의 그녀를 상상해 보았지만 70. 사실 그녀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70. 잠시 스쳐가는 의문일 뿐이었다. 70. 미란이의 그런 마음을 풀어놓게 할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것인지도 모르죠. 71.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1. 조금 늦는 것뿐일 겁니다. 71.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71. 미란일 보면 난 왠지 불안해요. 71. 나이를 먹으니까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71. 걔가 결혼을 해야지만 안심이 될 것 같은데 71. 누가 늙은 신부 데려가겠어요? 71. 우선 유아백부터 늙은 신부는 그렇죠? 71. 최 여사님도 미란이가 들으면 섭섭해하겠습니다. 71. 그리고 저야 가릴 처지가 아니죠. 71. 최 여사는 대답을 술술 잘하는 상화를 의아한 눈빛이 되어 쳐다보았다. 72.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나 외떨어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72.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갈망들을 더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73. 현실에서 그런 욕구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면 73. 그러한 갈망들은 깊이 숨어버리는 대신 74.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아주 튼튼한 차단물을 세우고는 74.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75. 아마 상화도 본래는 밝은 면이 더 많은 명랑한 성격의 낙관론자였을지도 모른다. 76. 다만 그에게 주어졌던 환경들이 그에게 그토록 억제된 모습을 강요해왔을 뿐이었다. 76. 보통으로 할 수 있는 농담이지만 상화에겐 특별한 느낌을 받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76. 유하벡. 선입관이라는 게 참 무섭고 성급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76.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76. 내가 유하벡에게 가졌던 선입관이 요즘들어 하참 잘못되었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77. 선입관이란 자체가 우선 잘못된 걸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77. 저를 전하에 불량한 사람으로 보신 건 아니시겠죠? 77. 어머 유하벡 말하는 것 좀 봐. 77. 그 반대예요. 세상살의 해나가기엔 너무 여리고 조금은 비관론자라고 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77. 요즘 유하벡 참 보기 좋아요. 그렇게 농담도 하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세요. 78.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8. 전시회 일도 끝나고 이제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벌써부터 섭섭하네요. 79. 유하벡은 일 끝나서 시원한 생각밖에 없죠? 79. 아닙니다. 처음에 서울 올 때는 막막했었습니다. 80. 전시회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낼지. 80. 하지만 최호사님과 미란이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80. 고맙다는 인사는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고 80. 앞으로 두구두구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80. 그 말 진심이죠? 80. 나도 기쁘지만 미란이가 이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81. 우리 일 관계없이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고요. 81.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애틋하고 오붓하게 다가오는 것이 상황은 신기하기만 했다. 89. 초대 학교 앞 문구점에는 학생들이 이것저것 진열된 학용품을 고르고 있었다. 방과 후인데도 아이들은 집으로 가기보다는 학교로 다시 들어갈 생각들인 것 같았다. 91. 상화는 검은색 교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던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다. 91. 어머니는 밤늦게 돌아오는 대로 상화의 교복을 물손질로 털고 또 털어서 다림질을 하였다. 92. 교복 바지에 칼날줄을 세워 다닌다고 친구들이 놀린다는 말을 하면 93.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않고 있다가 옷걸이에 교복을 걸어놓으며 94. 그런 소리 듣지를 마라. 95. 내가 사지스봉 데려줄 서방이 있냐. 95. 교복 데려줄 아들놈이 둘이냐. 95. 그저 남자는 의장이 멀쩡해야 본때 있어 뵈는 법이니라. 95. 라고 하시며 다림질된 옷을 손바닥으로 싹싹 문지르곤 했었다. 96. 형근은 서둘러서 나왔는지 옆구리에 끼고 있는 서류봉투 사이로 성적 일란표가 삐죽히 나와 있었다. 96.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지? 97. 우선은 아이들 복장부터가 많이 틀릴 거야. 97. 선생 노릇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 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97. 너 이런 말 들어봤냐? 97. 요새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는 말. 98.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 99. 아무래도 시대가 빨리 변해가고 또 우리하고는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잖니. 99. 서울 시내 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아이들이 거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 99.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 하나같이 떠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 99. 굉장히 불안해 보였는데 우리 때들처럼 입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 99. 녀석들을 보고 있노라면 불쌍할 때가 많아. 99. 사실 어디서도 편해질 수 없는 게 그네들이거든. 99.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공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적어진 건 사실이야. 99. 그래도 변하지 못하는 게 있지. 99. 우리 사회에선 어느 지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인류대학이라는 곳을 나와야 한다는 거. 99.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정 부류를 이루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굳건히 하고 있다는 사실. 99.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숨 걸고 인류대학을 위해 밤낮으로 매달릴만한 이유가 되지. 99. 그래. 꼭 그래야만 된다고 밀어붙이는 사회 분위기가 저 때 가질 수 있는 그 많은 꿈들을 갉아먹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다. 99. 우리 우울한 얘긴 그만두고 부산에선 어땠냐? 99. 생각보다는 성공적이었어. 지방이라서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오히려 서울보다 관람객이 많더라고. 99. 상화야, 너 우리 대학 다닐 때하고는 미술판의 분위기라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 못 받았냐? 99. 요새는 그림 한 장으로 신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99. 그 한 장이 걸작이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99. 땅 사들이듯이 그림에다 돈을 묻는 예편네들 때문이야. 99. 그런 예편네들 비위에 맞게 웬만큼 그려내면 되는 거야. 99. 미안한 얘기지만 그 많은 관객 속엔 장사꾼도 적지 않았을 거다. 99. 학교 선생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되겠니? 99. 더구나 소위 예술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99. 그림 장사하면서 그리는 그림이 오죽하겠냐? 99. 너 혹시 돈을 대문짝만하게 그리고 있는 건 아니냐? 99. 제발 덕분에 이 몸의 그림이 뚜쟁이 아줌마 눈에 들기를 학수고대할 뿐이다. 99. 너도 한번 결혼해서 마누라 자식 거느려 봐라. 99. 남자 신세에 오습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99. 형금과 너스레를 떠는 동안 어느새 행길가로 나온 두 사람은 택시를 찾기 위해 멈추어섰다. 99. 간혹 서너명씩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던 아이들이 형금에게 인사를 해왔다. 99. 아직 퇴근 시간이 되려면 서너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인지 쉽게 택시를 잡을 수가 있었다. 99. 선생 생활 7년 만에 산 집이라고 했다. 99.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미대 입시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했는데 99. 정말 기초적인 생리활동만을 제외하곤 거의 거기에 매달린 택가라고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작은 한옥들이 있는 골목길을 들어섰다. 99. 여보, 문 열어. 아빠 왔다. 99. 배를 누를 생각도 않고 소리부터 지르는 형금의 모습이 무척이나 당당해 보였다. 99. 당신도 참 배를 누르시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99. 형금의 안사람은 곱게 눈을 흘기면서 상화의 인사를 받았다. 99. 안녕하십니까. 유상아입니다. 99. 어서 오세요. 유선생님. 99. 자, 들어가자고. 당신 준비 다 해놓았겠지? 99. 이 남편의 체면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99. 집안 구석구석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었다. 99. 작은 마당이지만 화분들과 나무로 짠 의자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다. 99. 형금의 안사람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99. 그동안 서신 왕래가 없지도 않았지만 99. 형금은 안사람이나 아이들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 99. 아이들이 몇 살이나 되었는지도 99. 이제서야 눈 가름으로 알 수 있었다. 99. 형금이 자기의 가정생활 대소사를 가장 친하다는 상화에게 하지 않은 것은 99. 나름대로 친구에 대한 배려였음을 일찍부터 상화는 알고 있었다. 99. 비가 오는 날 학사주점에서 목이 터져라고 마셔댈 때도 99. 맹숭맹숭하게 얼굴만 마주보게 되는 날에도 99. 두서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늘 현근 쪽이었다. 99. 그렇게라도 떠들어대는 것이 상화에겐 남다른 우정의 표현임이 99. 그가 다른 학과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나타났었다. 99. 사실 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99. 그리고 남의 일에 감 대춘하라 간섭을 하는 타입도 아니었다. 99. 한쪽 구석에 푹 박혀서 온갖 공상에 남의 생각이라곤 할 겨를도 없는 몽상가였다. 99.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는 물들지 않은 순수함이 천지나게 웃고 있었고 99. 장난스럽게 꿈틀거렸었다. 99. 언젠가는 교수님께서 그를 불러놓고 99. 자네는 만화가가 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걸세 99. 라고 말하자 그는 99. 저도 지금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99. 라고 답해 실기실 안을 온통 웃음 바다로 만든 적이 있었다. 99. 흔들리지 않는 자기 세계가 그에겐 있었고 99.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좋았던 친구였다. 99. 뭘 그렇게 멍하니 섰어. 이래봬도 지붕 하나는 튼튼하다. 99. 지난해 태풍에도 끄떡없던 지붕이야. 99. 게다가 아직까지 비 한 번 세 본 적이 없다고. 99. 이봐. 뭐래. 아직 준비 안 된 거야. 99. 아이를 달래듯이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 음식 냄새와 함께 문틈으로 세어들었다. 99. 그건 작은 평화였고 부드러운 휴식이었다. 99. 형근아. 너 독촉 좀 하지 마라. 내가 다 불편하다. 99. 너 그런 소리 말아. 오늘 친구 덕분에 예편내 기강 좀 세우려고 그런다. 99. 이런 때 아니면 내가 언제 큰소리 쳐보겠냐. 99. 여자들이란 아이 낳고 나면 이건 완전히 배짱해 강짜해. 99.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99. 넌 될 수 있으면 늦게 가라. 99. 응? 99. 선본 지 두 달 만에 결혼한 녀석이 누군데 이제 와서 후회니 뭐니 떠드냐. 99.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너 아냐. 남편이란 이름의 남자들이 얼마나 억눌리고 혹사당하는 줄. 99. 어머 당신도. 유선생님이 정말인 줄 아시겠어요. 99. 교자쌍에 음식을 차려내오는 형근의 아내는 애띠어 보이는 얼굴로 유난히 흰 피부를 갖고 있었다. 99. 허허 고얀지고. 엄연히 남녀가 이런데 어딜 껴드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 거. 99. 형근의 그런 농담에는 익숙해 있다는 듯 혼자 웃음으로 흘려버리며 상화에게 음식을 권했다. 99.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별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99. 그래도 정성껏 마련한 거니 맛있게 드셔주세요. 99. 저 저 저 사람이 글쎄 저렇게 얼굴이 두껍다니까. 상화야. 여자가 왜 수염이 안 나는지 이게 바로 그 증거다. 99. 상화는 두 사람이 자기를 가운데 놓고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담겨진 서로에 대한 정의 각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99. 우리 말썽꾸러기들은 웬일로 조용하지? 손님 왔다고 얌전 빼는 건가? 어느새 또 지애미 내순까지 배웠구먼. 99. 상화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99.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서 차를 마셨다. 99. 국민학교 1학년이라는 큰애가 그린 그림들이 마루에 걸려있었다. 99.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도대체 뭘 그렸는지 설명 없이는 알아볼 수 없다는 게 형근 부인의 설명이었다. 99. 형근은 아마도 큰 녀석이 뛰어난 영감력 내지는 투시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분명 아버지보다는 나은 놈일 거라고 덧붙였다. 99. 그 두 사람은 아이에 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99. 작은 아이는 그림에는 댐뱅이에다 그저 골목대장 놀이에 하루에 한 번쯤은 먹혀름을 발라야 하고 이마만 해도 벌써 서너 차례 병원 신세를 져서 상처투성이라고 했다. 99.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늘 가슴 조이게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두 사람에겐 아이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담뿍 담겨있었다. 99.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아빠, 엄마로 존재하는 그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99. 아빠, 엄마라고 불러만 주어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무엇이 있는 걸까? 99. 나를 닮은 아이 100. 어떨 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닮은 꼴인 아이 100. 자기의 아이를 갖는다는 건 분명 코끝이 찡하는 감격일 것이다. 100.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질 사람이 아내와 자식이라지만 100. 아내와 자식이 가져다주는 긴 인생의 참다운 맛에 비하면 100. 오히려 책임이라는 것은 작은 지불일지도 모른다. 100. 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오영근은 한 남자로서 100. 완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왔었는데 100. 지금의 내 모습은 뭔가? 100. 비참한 내 모습 100.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남자로서 당당해 본 적이 있었나? 100. 그림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스스로를 가두고 100. 가난이라는 비굴한 핑계로 한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100. 이제까지 난 내 삶을 위해 진정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단 말인가? 100. 그야말로 사춘기 시절 흔하게 가져보는 작은 꿈마저도 나에겐 없었다. 100. 계획도 꿈도 없이 스스로를 연민하며 흘러갈 뿐이었어. 100. 저 아이들의 몸속엔 형근이의 피가 흐르고 있겠지. 100. 나의 피를 나누어 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100.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아이가 100.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말을 100. 내 아이에게는 오래오래 부르게 하고 싶다. 100. 상화는 자신도 모르게 형근의 아이들을 보면서 100. 지나간 세월과 지금의 자기 모습이 몹시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100. 그것은 남자로서의 자격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비교되어져서 느끼게 되는 열등갑이 아니었다. 100. 한 인간으로서의 커다란 결손이오 부끄러움이었다. 100.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이들은 제각기 자랑삼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에 열등까지 섞어 재롱을 부렸다. 100. 그것을 바라보는 두 부부의 눈에는 대견함과 잔잔한 소망이 깃대로 있었다. 100. 혼자서 쓸쓸하게 있어서 뭐하느냐고 자고 가라는 형근에게 나중에 누구 미움받게 하려고 하느냐며 상화는 굳이 사양하였다. 100. 제법 바람 끝이 차가웠다. 100. 중앙 차선을 기준으로 옆을 비껴가는 차들의 헤트라이트가 꼬리를 물고 100. 행인들의 그림자가 가로등과 상가의 불빛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내렸다. 100.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어. 100. 난 왜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없었던 걸까. 100. 이제서야 생각하다니 너무 늦었다. 100. 시작하기엔 나이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 생활태도가 그런 생활에 적응해낼 것 같지도 않다. 100.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 혼자서는 안 될 텐데. 100. 누구와? 100. 선님 다 왔습니다. 100. 아 네 감사합니다. 상화는 거스름 돈을 받아 주머니에 챙겨놓고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100. 열쇠를 돌렸다. 100. 자기 짝이 맞다는 듯 찰칵하는 환영의 소리. 100. 손잡이를 돌리면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을 실내의 모습을 생각하니 100. 갑자기 문을 열기가 싫어졌다. 100. 덩그러니 놓여있을 침대, 여행용 가방, 울리지도 않을 전화기, 100. 그것들의 한가운데서 불을 켜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100. 상화는 한동안 문 앞에 그렇게 서 있었다. 100. 문은 안으로만 고리가 걸린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너도 모르게 잠겨 있으니 100. 안에서 열어주면 무엇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구태어 닫힌 문 앞에 탄생하였느냐, 100. 라고 말하던 한 천재 시인의 식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100. 맞은편 고층 건물에서 들어오는 빛과 거리의 밝음이 더구나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100. 어둡다, 밝다, 또는 그 중간이라든가 하는 표현은 어색한 것이었고 100. 그대로 심해의 그것이었고 100. 끈적이는 액체 속에 빠져버린 작은 곤충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었다. 100. 감히 불을 켤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100. 실컷 울어버리기라도 했으면 100. 상환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는 100.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술을 마셨었다. 100. 그러나 지금 이곳엔 술마저도 없다. 100. 감당할 수 없는 서름이 북받치며 100. 꾸역꾸역 차올라 울컥 토해낼 것만 같았다. 100. 상환은 다시 오피스텔을 나왔다. 100. 술이라도 마셔야겠다. 100. 술 100. 모두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100. 나라는 존재는 그들의 시간 속에 작은 부분으로 남겨지고 100. 하지만 내가 지금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100.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니다. 100. 내 존재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냉소다. 100. 내 스스로가 자처있었고 100. 나에게 추워졌던 환경이 몰고 갔던 내 삶에 대한 냉소. 100. 난 과연 그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했던가. 100.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에게 남겨졌던 건 시냇뿐이었어. 100. 신혜를 그토록 원했으면서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0.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굴하게 위협을 해오던 삶 자체에 대한 냉소였어. 100. 그리고 마지막 선택으로 그림을 택했지. 100. 나의 그 음울한 방해자가 오히려 그림 속으로 깊이 빠지도록 도와주었다. 100. 하지만 언제라도 그렇게 살아가리라던 다짐은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100. 온 몸이 먼지처럼 작은 밀입자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100. 마시면 마실수록 선명해지는 생각들을 죽여버리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술잔에 힘을 주었다. 100. 손이 떨리며 술잔의 술이 소리 없이 흔들렸다. 100. 행인이 없는 거리는 죽어있었다. 100. 성아는 소리치고 싶었다. 100. 모른 척하지 말고. 100. 자,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만큼 경멸이라도 해봐라. 100. 그렇게 숨어서 바라만 보지 말고. 100. 차라리 쓰러지는 아픔이라도 좋으니 이 비겁한 놈아 하고 욕이라도 해봐라. 100. 너희 모두는 내가 한쪽 귀퉁에서 웅크리고 있기를 바랬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었느냐고. 100. 내 자리는 언제나 한 귀퉁이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곳이었어. 100. 조금이라도 그곳에서 나오려면 너희는 이렇게 말했지. 100. 너는 안 돼. 100. 네가 갖고 있는 회색 빛으로 온통 물들어버릴 거야. 100. 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100. 라고. 몇 번이나 가로수에 몸을 부딪혔다. 100. 상아는 아예 가로수에 기대어 물이 흘러내리듯 주르륵 흘러내려 주저앉았다. 100. 그리곤 계속해서 외쳤다. 100. 어머니에게. 신혜에게. 세상에게. 100.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로 자신에게 꽂히는 화살이었다. 100. 거울 속으로 충혈된 눈이 다가왔다. 100. 끊이질 않는 헛구역질로 가슴과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쓰렸고 100. 머릿속에선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100. 언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희미했다. 100. 세명기에 물을 틀어놓고는 거울을 바라보며 관을 통과하는 요란스런 물소리를 들었다. 100. 물이 흐르면서 100. 내가 이제 너의 아픈 기억들을 가져가노라. 100. 라고 말하고 있었다. 100. 전화 소리인가? 100. 그러나 상아는 물소리에 잘못 들었겠지 하고 그대로 욕실에 있었다. 100. 잠시 후 수도꼭지를 잠그고 욕실을 나오자 100. 전화는 상아를 향해 발악을 하고 있었다. 100. 황급히 전화기 앞으로 가는 도중에 벨소리가 멈춰버렸다. 100. 누굴까? 이 시간에 전화라면? 100. 상아는 태중과 미란을 떠올리며 전화가 다시 울리기를 기다렸으나 헛수고였다. 100. 그러고 보니 태중과는 부산에서 올라오던 날 이곳에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진 후 전화통화 한 번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상아는 자신이 먼저 사람을 찾는 일이 없었다. 100. 3일 만에 듣는 태준의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다. 100. 안녕하십니까? 저 상아입니다. 100. 아, 그래. 잘 지냈나? 100. 네. 덕분에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진작 전화를 드려야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100. 괜찮아. 미란 씨는 다녀갔나? 100. 네. 어제 아침에 밑반찬을 잔뜩 만들어 왔더군요. 100. 그래? 맛이 있었어? 솜씨가 괜찮더냐고. 100. 아주 맛있었어요. 100. 똑똑한 여자는 원래 음식 솜씨도 좋은 법이지. 미란 씨는 영악한 여자야. 100. 형님이 잘못 보신 겁니다. 음식은 미란이 어머님 솜씨라고 하던데요. 100. 그래? 그럼 미란 씨가 어머니를 닮았구먼. 100. 상아는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100. 형님, 오늘 점심 약속 있으십니까? 100. 선약이 있다는 태준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상아는 조금 기다려야 했다. 100. 바쁘신가 보군요. 100. 글쎄 말이야. 내 집에 손님 모셔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미안하군. 100.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 내일은 좀 그르니 이해해 주게. 100.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전 잘 지내니까 염려 마세요. 100. 그러지. 이번 일만 끝나면 내가 전화할 테니 그동안 미란 씨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100.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일 보세요. 100. 유하벳. 100. 네. 100.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사람이 발전을 못해요. 8년 전 그 여자는 지금 잘 산다고 했잖아. 100. 이건 내 노파심이긴 하지만 유하벳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젊은 날의 사랑을 미화시키지 말게. 100. 더구나 그 여자는 자네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었나. 100. 자네가 결혼도 하고 밝게 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 가슴이 아팠던 일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느껴지는 거고. 100. 지금까지 혼자 쓸쓸히 앉아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즐거웠던 일들도 우울한 추억으로 떠오르게 마련이지. 100. 자꾸만 즐거운 일을 만들게나.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거야. 100. 미란 씨만 해도 그래. 그렇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랑 차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낙엽도 밟아보고 좋지 않은가? 100. 형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노력을 해봐요. 100. 네. 형님. 100. 하나같이 상화에게서 받았던 첫인상을 지우고 싶어하는 최여사, 태준, 미란. 그들과의 소중한 만남. 특히 태준과의 만남은 인연이라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100. 어떤 인위적인 힘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100.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끄는 힘이 작용하였다는 것 이외엔. 100. 그러나 당사자인 상화나 태준조차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질 않았다. 100. 묵시적으로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말로서는 표현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심증을 인정했다. 100. 상화는 다시 미국으로 가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친밀한 사이가 되길 바랬다. 100. 어찌 보면 태준은 상화 안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100.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두고 그저 외모에서 풍기는 것만을 보더라도 100. 한쪽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한쪽은 뒷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각을 이루며 꺾여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100. 그렇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각을 이루면서 서로를 비추어주는 작은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쯤인가 분명히 한 가지만을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100. 비록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100. 현관에서 나는 벨소리에 상화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100. 태준과 통화를 끝낸 후 얼마동안 줄담배를 피워댔는지 재떠리에 꽁초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100. 재빨리 창문을 열고 현관으로 가는 사이에도 벨소리는 빨리 열어달라며 재촉하고 있었다. 100. 미란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하나로 질끈 묶고 청바지와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있는 그녀는 발랄한 여대생처럼 보였다. 100. 어서와 100. 아, 담배연기 100. 미란이가 손을 허우적거리며 상화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머쓱한 표정이 되어서 문도 닫지 않은 채 주춤거렸다. 100. 어머, 술 냄새도 나잖아. 아, 형근 선배하고 마셨어요? 100. 아까 뭐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100. 미란은 식탁 의자를 끌어 털썩 앉으며 상화에게 눈을 흘겼다. 100. 아, 그 전화 미란이가 걸었었구나. 100. 조금 후에 다시 거니까 이번엔 통화 중이던데요. 누구랑 전화했어요? 100. 태준형님 100. 그럴 줄 알았어. 남자들이 웬 수다가 그렇게 길어요. 100. 암만 기다려도 받지 않더니 다음엔 계속 통화 중. 100. 약올라서 차를 막 몰았어요. 100.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100. 겁나세요? 사고 안 날 정도로 몰았죠. 100. 미란은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화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느꼈었다. 100. 덥수룩했던 머리가 깔끔하게 잘려져 있었다. 100. 꼭 자기 말 때문에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100. 그가 머리를 잘랐다는 것이 말썽꾸러기 꼬마가 무슨 마음에서인지 고분곰은 말을 들어줄 때처럼 반갑고 신기하고 조금은 자신의 영향이 아닌가 해서 흐뭇한 마음까지 들었다. 100. 어제 상화가 청하는 약속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간 미란은 온종일을 우울한 마음으로 보냈었다. 100.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툭툭 내뱉어지던 말들도 그렇고 100. 상화를 두고 조급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자기 모습에 100. 설사 그녀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100.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상화의 말은 100. 그녀로 하여금 적잖은 실망을 가져다 주었다. 100. 때문에 한껏 계획을 세워두었던 어제의 계획은 물론 100. 앞으로 상화의 계획에 맞추려고 비워두었던 시간들은 100. 온통 그녀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100.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100. 저녁에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100. 상화가 방금 다녀갔다며 이모는 미란에게 100. 너를 믿으며 상화에 대한 불안함은 서로 노력을 해보자는 말을 하였다. 100. 미란은 최여사의 그런 전화를 받고 100. 온종일 그녀를 붙들어두었던 상화의 생각을 제쳐두고 100. 우선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이 기뻤다. 100. 아직 식사도 안 하셨겠네요? 100. 아침 생각이 별로 없어. 커피 끓여줄까? 100. 제가 끓일 테니 앉아 계세요. 100. 미란은 무엇을 하든지 행동이 자연스러웠다. 100. 물이 끓는 동안 싱크대와 식탁을 정리하는 그녀를 보면서 100. 상화는 전날 최여사에게서 들었던 말을 생각하였다. 100. 어머니의 성시인 유씨를 따른 채 100.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날까지 살아온 자신의 한은 100. 미란이의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 어면이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원한의 감정으로 변할 때 100. 그녀의 고통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100. 그러나 미란은 밝다. 속이 어쨌든 그녀는 타인들 앞에서 늘 명랑하고 당당했다. 100. 상화는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비굴하고 이기적이었나를 미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100. 미란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결혼까지 포기하고 있다는 최여사의 말이 작은 아픔으로 다가왔다. 100. 상화는 커피잔을 건네주는 미란의 손이 그녀만큼이나 야무지다고 느꼈다. 100. 빈속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약하게 탔어요. 100. 이거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100. 오늘만이에요. 다음엔 미국에서 배운 요리 솜씨를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100. 그리고는 설탕 그릇에 뚜껑을 닫으며 미란은 무슨 생각이 난 듯 다시 말했다. 100. 아참 선배님 박태준씨를 한번 초대하죠. 100.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 대접하려고 했더니 100. 선역이 있으시다더군. 너무 폐만 끼치고 술을 한 잔 마셔도 내 지갑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니. 100. 그러니까요. 밖에서 만나지 말고 여기로 오시게 해요. 100. 제가 도와드릴게요. 100. 저녁 식사 간단히 준비하고 안주 몇 가지만 만들면 되잖아요. 100. 선배님 여행 떠나기 전에 날 잡아서 미리 연락해드리면 박선생님도 쾌히 승략하실 거예요? 100. 어때요? 내 생각이? 100. 그게 좋겠군. 100. 상화는 미란의 제의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다. 100. 그럼 언제로 하죠? 100.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3일 뒤. 100. 그래요. 금요일이 좋겠군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100. 미란은 벌써부터 서두르고 있었다. 100. 이따가 천천히 걸지 뭐. 100. 저러신다니까. 100.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었을 때 바로바로 해보세요. 100. 생각만 하면 결정 짓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100. 답답하다는 듯이 쫑알거리는 미란을 보며 100. 이거 아침부터 한방 먹는구먼. 100. 큰 소리로 웃으며 상화는 수화기를 들었다. 100. 번호를 돌리고 있는 상화에게 그녀가 100. 저를 바꿔주세요. 100.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자 상화는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100. 자리에 계셨군요. 미란이가 왔는데 형님에게 용건이 있답니다. 상화는 수화기를 미란에게 건네주었다. 100. 안녕하세요. 박선생님. 100. 네. 미란씨도 잘 지냈죠? 100. 그럼요. 저야 늘 재밌어요. 100. 미란씨가 부럽군요.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100. 사람들은 저보고 속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던데요? 100. 그건 괜히 하는 말일 겁니다. 부러워서요. 100. 그런데 제게 무슨 할 얘기라도? 100. 태주는 미란의 이름이 적혀있던 메모지가 머리에 떠올랐다. 100. 다름이 아니라요. 박선생님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100. 아니에요. 시간 없으시라도 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100. 그러니까 없는 시간이라도 꼭 만들어야지. 100.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런 말인가요? 100. 말하자면 그렇죠. 100. 좋습니다. 시간을 비워두죠. 100.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란씨 협박이 무서워서 약속하는 겁니다. 100. 근데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이? 100. 아니요. 유선배님이 형님을 한번 대접해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100.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100. 바깥보다는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100. 그리고 8년 동안 미국에서 자취한 사람 음식 솜씨도 시험해 보고요. 100. 상화는 저장이라도 해두었다가 풀어놓듯이 거침없이 말하는 미란일 보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100. 금요일 날 저녁 식사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미란씨. 100. 태준의 말이 농담인 줄 알면서도 미란은 100. 어머? 왜요? 박선생님? 100. 이라고 반문을 해보았다. 100. 그 친구 어디 음식 해먹고 살았겠어요? 100. 매일 빵만 사 먹었을 것 같은데. 100. 아이 참, 박선생님도. 100. 누가 알아요. 의외로 비장한 솜씨가 있을지. 100. 하여튼요, 평가는 그날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100. 시간은 7시로 알고 있을 테니까 떠나시면서 전화를 주세요. 100. 괜찮으시죠? 100.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죠. 100. 네, 제가 할 인사는 아니지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금요일 저녁에 뵙겠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미란은 상어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100. 자, 약속은 제가 받아놨으니까 선배님은 오늘부터 꼼짝 말고 요리 연습이나 하세요. 아셨죠? 100. 나 큰일 났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100. 어떡하지? 100. 그럼 미국에서 못 먹고 살았어요? 굶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0. 배고프면 빵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가끔씩은 외식하고 그랬지 뭐. 100. 참 한심하다는 듯이 상어를 쳐다보며, 내가 아무래도 일 저질렀군, 하면서 미란이 혼잣말을 하였다. 100. 그때 전화벨이 따르르릉 울렸다. 100. 누구지? 전화 걸 사람이 없는데. 100. 상어가 중얼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100. 여보세요? 100. 아, 최여사님이세요? 100. 최여사라는 말에 미란이 고개를 휙 돌려 전화통화에 신경을 모으고 있다. 100. 네, 미란이 여기 있습니다. 바꾸어 드릴까요? 100. 미란이 일어서서 상어 옆으로 다가갔다. 100. 네, 시간은 있습니다. 100. 아닙니다. 전 그냥 혼자 먹겠어요. 100.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100. 어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셔서. 100. 네, 네, 바꿔 드리겠습니다. 100. 상어는 미란에게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100. 저예요, 이모. 100. 미란은 상어에게 와 있는 자신이 이모에게 공연이 쑥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100. 너 아주 열성이구나. 집에서 일찍 나갔다 하지? 100. 그게 아니고요. 100. 그래, 그래, 알았어. 너 1시까지 유아백하고 너희 집으로 와라. 100. 왜요? 100. 찬바람 나니까 너희 엄마 칼국수 솜씨가 생각나지 뭐니? 100. 아침에 내가 부탁했더니 좋아하시더라. 100. 그래서 이왕이면 유아백하고 같이 먹으려고. 100. 그래도 갑자기 어떡해? 100. 최여사가 수화기 저편에서 갑자기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100. 예, 너 듣기만 해라. 100. 엄마가 유아백 보고 싶어 하시더라. 당연하지 않겠니? 100. 이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너희 엄마가 안 된다면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0. 네, 이모. 100. 유아백도 올 것처럼 반승낙했으니 함께 오도록 해. 전화 끊자. 100. 미란의 집을 향하는 도중에 상화는 화원에 들러 국화를 하나름 샀다. 100. 상화는 미란의 집을 갑자기 방문한다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가 않았으나 100. 전날 음식을 보내준 그녀의 어머니께 인사를 해야 되겠고 100. 무엇보다도 최여사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100. 또한 특별히 상화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도 아닌 만큼 100. 자연스럽게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미란을 따라 나섰다. 100. 미란도 상화를 초대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태연스럽게 행동을 하였다. 100. 햇살이 가득히 부서져 내리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는 100. 아직 취약 전에 꼬마들이 놀기에 열중이었고 100. 주차장엔 알뜰히 먹은 옥수수 떼처럼 선명하게 흰 주차선만이 보였다. 100. 미란은 능숙하게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상화에게 다 왔다는 고갯짓을 해 보였다. 100. 한산해 보이죠? 100. 하지만 이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 줄 아세요? 100. 땅은 좁고 인구는 많아지니 어쩔 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늘어만 가는 아파트를 보고 있노라면 100. 뭔가 쓸쓸한 맘이 들 때도 있어요. 100.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없지. 현대인의 경제성이랄까 계산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파트가 또군. 좁은 땅, 많은 인구, 안락한 생활. 이런 걸 생각할 때 아파트처럼 이상적인 주거 공간도 없을 거야. 100. 그래도 사람은 흙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난 가끔 허공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일 허공을 오르내리는 거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항상 불안이 내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 미란이답지 않게 너무 비관적이군. 그래도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면서도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마다 다를 거야. 개선할 수 있는 힘? 음, 그래요. 개선할 수 있는 힘. 미란은 말을 멈추고 차 안에 앉은 채 상화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선배님은 개선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으세요? 글쎄. 자신이 없으시군요. 지금의 생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상화는 미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상화는 오랫동안 그의 생활 속에 베어온 찌들고 쾌쾌한 막을 거두어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탕류에 휩쓸리듯 자신을 내던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이었다. 미란의 말이 뭘 뜻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상화는 대답이 더 힘들었을지 모른다. 상화의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접어버린 일이었다. 새롭게 바꾼다라든가 하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믿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다. 선배님 표정 좀 봐. 심각해지시긴. 그냥 해본 소리예요. 내리세요. 엄마가 기다리시겠어요. 아파트가 지어진 지 꽤 된 것 같은데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는 탓인지 낡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연륜이 있는 고 가구에서 풍기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 엘리베이터로 7층에서 내린 미라는 복도를 앞서가다가 엄마와 둘이 살기 때문에 집이 좀 그래요. 흉보시면 안 돼요, 선배님. 하며 상화를 돌아다 보며 생긋 웃었다. 상화는 잠시 미란의 그런 모습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상상해 보았다. 현관문을 열어준 미란의 어머니는 상화의 상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나이 50을 훨씬 넘은 나이에 푹 들어간 눈은 어찌 보면 경박스러워 보이는데도 미란의 어머니는 매우 지적이고 우아하기만 하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늦었죠, 엄마. 우리 집 별미인 칼국수는 잘 돼가요? 유 선배님께서 기대가 큰데? 유하배, 어서 와요. 주방 쪽에서 채호사가 웃음을 활짝 지으며 상화를 반겨주었다. 그리고는 미란에게 미란아, 우선 엄마께 소개를 해야지. 어떻게 칼국수부터 물어보니? 라며 빈잔을 주었다. 정말, 내 정신 좀 봐. 엄마, 이분이 바로 유상화 씨라고 이모 화랑에서 개인전을 했던 제 선배님이세요. 음, 아직은 미혼이고요. 그동안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아무도 선배님 구제하겠다고 나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림 위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런, 저런, 말보릇하고는. 유하백, 얘가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아닙니다. 곧 준비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란은 편히 앉으라고 말하며 상화에게서 국화 묶음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와 이모를 따라 주방 쪽으로 갔다.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밝은 분위기였다.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집안 구석구석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벽엔 미란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유화 두 점이 걸려있었다.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가득했는데 대부분 꽃을 보기보다는 초록의 푸르름을 보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초록빛과 거실의 장식들에 여유 있는 배치들이 합해져 평온한 분위기를 풍기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여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미란 어머니의 침착하면서도 관조적인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상화는 생각했다. 식사하는 법을 보니 홀어머니가 무척 엄하게 교육을 시켰구나. 미란 어머니 최영웅 여사가 상화의 국수 먹는 모습에서 받은 느낌이었다. 사실 그랬었다. 상화 어머니는 매사에 엄격했지만 특히 밥상 앞에서는 그 정도가 더했었다. 호룩거리지 말고 쩝쩝대지 말거라. 남자는 밥 먹는 걸 보면 본데 없는 집 자식인지 아닌지를 금세 아는 법이다. 세상이 하도 요망스럽게 굴러가다 보니 개걸스럽게 먹는 걸 보고 남자답게 먹는다느니 먹음직스럽다느니 하는데 그게 어디 거신상이지 사내 대장부의 식사예법이냐? 나물장사 어미 소리라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명심하거라. 알겠냐?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듣던 말이었다. 칼국수를 대접해서 어쩌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주 맛있는데요? 미란 어머니는 상화가 오랜 이국생활을 했다고 들어서인지 다른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입맛에 맞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그녀는 자리를 거실로 옮겨 차를 마시는 동안 상화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많은 것을 자제하며 고독하게 살아온 상은을 보았다. 사람이 약하다는 건 그만큼 인간적이라는 것이 된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내 딸을 감싸줄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웃음 속에서 때로는 말없이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나비의 날개처럼 파닥이는 나약함이 미란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느껴졌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작품은 마지막 영상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20. 갈등입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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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